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론 대학의 미희준입니다. 7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주시론 뉴스를 시작합니다. 저랑 제 와이프는요. 씀씀이가 그렇게 해픈 스타일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허리뒤를 졸라매면서 살아가는 스타일도 아니지만 쓰고 싶은 데는 돈을 사용을 하죠. 하지만 명품을 산다든지 쓸데없는 장신구, 가구, 좋은 옷, 신발 이런 데 돈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좀 돈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사용하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식비인데요. 이렇게 외식비에 돈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와이프가 음식을 하고 있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 시간에 차라리 아이들하고 놀아주거나 아니면 저랑 같이 놀면 좋겠는데 자꾸만 생산적이지 못한 음식하는 과정의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음식을 하게 되면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설거지도 해야 되죠. 장도 보러 가야 되죠. 그래서 너무나 시간 비효율적인 활동이 음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먹었거나 아니면 이제 배달을 통해서 배달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것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자 그래서 남들보다 굉장히 외식비가 많이 나가는 편인데요. 예전에 이제 동남아 살 때는 워낙 외식비가 쌌습니다. 배달 음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번씩 배달 음식을 먹거나 나가서 이제 외식을 하거나 했었는데요. 여기 영국은 굉장히 좀 비싼 나라죠. 그래서 외식을 자주 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외식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다행인 점은요. 이 캔브리치가 굉장히 작은 도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한국 집에 한 분이 정말 음식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께서 집에서 음식을 해서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배달 서비스를 하거든요. 너무나 음식을 맛있게 잘하셔서 이제 장금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이분이 이제 운영하는 그 배달 서비스의 이름이 마더스푼입니다. 영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펍체인 이름이 웨더스푼이거든요. 이거를 따서 이제 마더스푼이라고 지어서 영업을 하고 계신데 일주일에 두 번만 먹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음식 솜씨를 자랑하는 그런 분이 다행히 캔브리치에 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주에는 이 마더스푼에서 여름 특선 메뉴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시켜 먹었는데 냉면이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랑 제 와이프랑 그 냉면을 시켜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물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먹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맛있는 냉면 국물을 다 먹다가 이렇게 방송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눈이 퉁퉁 부은 상태로 오늘 방송을 하루 종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마더스푼 덕분에 고향의 맛도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캠프리지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신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미국 증시의 수요일 마감 시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어젯밤에 미국 증시의 초반 모습을 보고 잠자리에 드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안도의 한숨을 쉬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이 2% 정도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마감할 때 그 상황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S&P500 기준으로 0.45% 빠졌고요. 다우존수가 0.67% 마이너스 나스닥이 0.15% 빠졌습니다. 러셀 2000도 0.12%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3대 지수 그리고 러셀 2000도 빠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초반에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기록하던 걸 생각하면 그나마 꾸준하게 그냥 초반에만 떨어지고요. 중반 이후로 계속해서 회복하는 추세를 보여준 그런 하루였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주가에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중반 이후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데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미주온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의 상황을 보시면 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종목이 하나 보이거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17.47%나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사 하나를 준비해놨겠죠. 조금 있다가 주가의 폭락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줌이 마이너스 6.46, 업스타트가 마이너스 5.53, 파이버가 4.27% 빠졌습니다. 펠로톤 3.46%, 로블록스 마이너스 2.98, 애쉬 마이너스 2.78, 구글이 2.32% 빠졌고요. 어제 반면에 상승한 종목도 굉장히 많이 보이긴 합니다. 성장주 중에 한 반 가까이는 플러스를 보였거든요. 그 중에서 에디타스가 12% 이상 폭등을 했고요. VNOM이 3.95%, ASML도 2.88%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그 밖에도 TSMC가 2.77, 레모네이드가 2.48, 크리스퍼 2.09, 퀄컴이 2.02, 투일리오 1.89% 정도 올라갔고요. 메가테크 기업들의 상황은 더 좋습니다. 어제 떨어진 종목보다 올라간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테슬라가 1.63, 넷플릭스도 1.2% 올라갔고요. 아마존이 1.12% 플러스, 엔비디아 0.54% 플러스, 메타가 0.13% 올라갔습니다. 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세 종목은 떨어졌는데요. 그 소폭으로 떨어졌을 뿐입니다. 0.25%, 0.37%, 구글만 2% 넘게 하락을 했다. 자, 구글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기사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에서는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수 하나가 발표가 됐죠. 바로 미국 6월달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폭이 발표가 됐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 확인하셨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컨수머 프라이스 인덱스 우리가 줄여서 CPI라고 부르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올라갔습니다. 대단히 엄청난 숫자죠. 왜냐하면 지금 다우존스의 평가는 8.8% 정도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망치보다 무려 0.3% 포인트 더 높은 9.1%가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 8.6% 찍었을 때도 대단한 수치다 그랬는데 지금 9.1%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푸드랑 에너지를 제외하고 코어 CPI가 나오죠. 한국어로는 근원 CPI라고 부르던데요. 자, 이 근원 CPI가 5.9%가 올라갔습니다.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많은 긍정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긴 하지만 이게 에너지 그리고 식료품 쪽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근원 CPI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근원 CPI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제 지수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원 CPI도 지금 전망치는 5.7%였는데 무려 5.9%나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지금 전반적으로 9.1% 그리고 근원 CPI도 5.9%나 껑충 뛰어오르면서 굉장히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지금 계속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많이 올라갔냐면요. 개솔린 가격이 일단 가장 큰 주범이고요. 글로서리즈, 즉 식료품 가격이죠. 렌트비, 즉 월세가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덴탈케어는 이제 치과 치료받는데 굉장히 좀 비싼 돈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임금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지를 우리가 물가를 반영해서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한 달 만에 오히려 1% 임금이 하락한 그런 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전하고 비교하면요. 지금 물가의 상승세보다 인플레이션이 훨씬 가파르기 때문에 무려 3.6%나 임금이 1년 동안 줄어든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와 같은 소비자 그리고 이제 평범한 셀러리맨들은요. 오히려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이번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국의 CPI 지수 6.1% 상승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벼이 넘기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상승폭이 나타났는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Bureau of Labor Statistics 사이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미국의 노동청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CPI를 발표를 어제 했거든요. 서머리가 여기 준비가 돼 있고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어떠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우리가 직접 체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 보시면 All Item 정리가 쭉 돼 있는 거죠. 총 개가 9.1%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이 9.1%는 지난달에 비해서 한 달만에 1.3%가 상승한 겁니다. 자, 그리고 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한 달만에 1.3%가 올라간 적이 없었잖아요. 따라서 과거 몇 개월에 걸쳐서도 가장 좀 인플레이션의 상승폭이 컸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 달 전 5월 달도 굉장히 좀 높은 추세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었는데 이때도 4월 달에 비해서는 1.0% 올라가는데 그쳤거든요. 그래서 5월 달부터 6월 달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9.1%나 작년 대비 물가가 올라간 이유를 여기서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식료품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10.4%가 올라갔는데요. 이 식료품 부분을 두 개로 나눠놨죠. 첫 번째는 Food at Home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슈퍼마켓에서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식료품을 얘기하고요. 12.2%나 1년 동안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아,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하구나. 지금 슈퍼마켓에 가면 작년보다 12% 넘게 물가가 올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외식입니다. 외식 같은 경우는 7.7% 정도 물가가 1년 동안 올라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더스푼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개솔린이 나와 있는데요. 개솔린 가격이 59.9%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가격하고 비교하면 지금 휘발유 가격이 60%가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도 5월에 비해서 무려 11% 넘게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죠. 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보시면요. 에너지 쪽에서 일렉트리시티, 전기세를 얘기하는 거죠. 전기요금이죠. 전기요금이 13.7%가 1년 동안 올라갔고요. 그 밑에 가스비는 38.4%나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따라서 아, 지금 개솔린 가격, 휘발유 가격이죠. 그거랑 가스비가 정말 대단하게 많이 올라갔구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새 차 같은 경우는 11.4% 그리고 중고차도요. 7.1%가 1년 동안 상승을 했고요. 자, 가장 밑에 쉘터라고 나와 있는 게 이제 주거비죠. 그래서 월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월세가 5.6%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자, 여러 가지 수치를 봤을 때 서민들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번 인플레이션의 모습은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미국 6월에 CPI 지수가 생각보다 높은 수치를 발표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7월 말에 연준의 FOMC 미팅이 잡혀 있는데요. 이 FOMC 미팅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오늘 그 CPI 지수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사실 0.5%포인트 올릴 것인가 아니면 0.75%포인트 올릴 것인가 여기에 가서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0.5%포인트는 물 건너간 것 같고요. 0.75%가 가장 좀 논리적으로 합당한 그런 퍼센티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1%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거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Unexpectedly 그러니까 너무나 생각지도 않게 뜨거운 인플레이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9.1%라는 엄청난 수치가 발표되면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두 개의 메이저 월스트리트 펌이니까 가장 주요한 월가의 투자 기간 두 곳에서요. 지금 금리 인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가 이제 미팅을 7월 말에 하게 되는데 이때 금리 인상을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기관의 이름은 노무라고요. 노무라에서 일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 아이치 아멜 미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멜 미라라는 그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우리가 믿기로는 Outright Acceleration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가속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도 두 달 연속으로 지금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6월 달에도 굉장히 말이 많았죠. 그래서 8.6%는 굉장히 엄청난 숫자가 발표된 거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오히려 예상치 8.8%를 넘어서는 9.1%가 나오면서 아,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달 연속으로 가속화되는 모습을 지금 인플레이션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준의 참가자들, 즉 연준의 의원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100 베이스 포인트를 올릴 가능성까지 생겼다. 100 베이스 포인트라는 것은 1%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준금리가 1% 갑자기 껑충 뛰어오를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이 노무라에서 일하고 있는 아메미아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이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냐면요. 지금 현재 물가를 이끌고 있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냐면 렌트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인플레이션이 이제 피크를 찍었나 보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죠. 그리고 원유 가격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걱정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6월달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니까 아까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렌트, 즉 월세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원자재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장기화될 가능성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월세, 렌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로도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 노무라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 명의 전문가가 더 나옵니다. 로베르토 펄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파이퍼 샌들러에서 일하고 있는 헤드 오브 글로벌 폴리시인데요. 자, 이분이 믿기로는 주낸, 6월달의 CPI 데이터는 시멘티드 했다. 시멘트는 뭐냐면 우리가 구져버린 거잖아요. 시멘트, 한국에서 우리가 시멘트라고 부르는 바로 그 시멘트죠. 그래서 굳혀버렸다. 뭐를 굳혀버렸냐면 필요성을 굳혀버렸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너무나 공격적인 연준의 필요성을 굳혀버렸다. 따라서 연준이 어쩔 수 없이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연준에서 이번 달에 1% 포인트를 올리더라도 100 베이스 포인트를 올리더라도 놀랄 필요는 없다. 자, 미니멈, 그러니까 가장 조금 올렸을 때가 한 0.75% 포인트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 FOMC 미팅이 26일, 27일 잡혀있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 있으면 FOMC에서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을 만들어낼지 발표가 나죠. 27일 날 미팅이 끝나고 나서 보통 연준 의장이 발표를 하잖아요. 이때 만약에 1% 포인트 올라가더라도 놀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달 말 개최되는 FOMC 미팅에서 연준은요. 기준금리를 아무래도 가장 낮게 올려도 0.75% 포인트 정도 그리고 심하면 1.0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요.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생긴다고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채권 투자 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시장금리도 한꺼번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미국의 2년 국채 금리가 3.2% 가까이까지 꽁충 뛰어 올라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멀티플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이제는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를 해도 1년에 3.2% 가까운 그런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자,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의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주식의 멀티플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멀티플은 보통 100을 이 수치로 금리로 나누면 멀티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년 국채 금리의 멀티플은 한 33배, 34배밖에 되지 않는 상황으로 굉장히 좀 많이 매력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 국채 금리가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는 멀티플이 66배 정도 됐잖아요. 따라서 아무리 안전자산이지만 멀티플이 66배라는 것은 매력도가 너무 떨어졌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위험을 감소하더라도 멀티플이 20배, 25백밖에 되지 않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 건데 이제는 미국 주식의 멀티플과 이 국채의 멀티플이 거의 비슷하게 삐까삐까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두 번째로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결국 경제에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리는 게 굉장히 비싸지잖아요. 따라서 우리 같은 가계 경제에서는 신용카드에서 나가는 이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돈을 빌려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경기가 둔화된다는 것은 결국 기업의 실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의 금리를 이야기한 김에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보신 것처럼 2년 국채 금리가 지금 3.155%입니다. 그런데요. 그래프 하나를 더 보여드릴 텐데 이번 거는요. 10년 국채 금리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있죠.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면 2.939%의 이자율이 나와 있고 2년 동안 돈을 빌려주면 3.155%입니다. 따라서 단기 국채 금리가 지금 장기 국채 금리보다 더 높게 치솟아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걸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나면요. 은행이 돈을 못 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보통 단기적으로 돈을 받아서 빌려서 이 돈을 장기적으로 꿔주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렇게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이 돼 있을 때는 사실 은행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죠. 따라서 시중에 돈이 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요. 그 뒤에는 반드시 리세션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기사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밴커 오브 아메리카,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이 밴커 오브 아메리카에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 올해 안에 리세션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우울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티클이요. 기사의 제목만 보시면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프레셔, 지금 압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많은 압력을 인플레이션에 행사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올해 안에 리세션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는 것이 밴커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입니다. 자, 밴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들, 여러 명이 있을 텐데 그 대장이 마이클 가펜이라는 사람이고요. 자, 이 마이클 가펜이 이끌고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미국의 아울르기, 그러니까 경제 전망을 이번에 하향 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따끈따끈하게 조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조정치를 이제 그들의 고객한테 연락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GDP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졌다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경제가 네거티브 리얼 GDP 그로스니까 아마도 2022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면서 실업률이 좀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잡을 잃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를, 예상을 하기를 마일드 리세션이 올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엄청난 규모의 경제 공황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잠깐 이제 경제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올해 그렇게 될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올 하반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어려운 경제를 예측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 말이 됐을 때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4%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가면요. 1.0% 정도 오히려 상승을 한다. 따라서 굉장히 짧은 그런 경제 불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세션이 찾아오긴 한데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또 굵지도 않죠. 왜냐하면 1.4%는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너무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 떨어지고 1.4% 떨어지고 그리고 바로 내년부터는 다시 플러스로 성장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고용시장 같은 경우는요. Unemployment rate 즉 우리가 실업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업률이 1%포인트 올라갈 것이다. 지금 현재는 3.6이라는 거의 완벽한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잖아요. 완전 고용이라고 볼 수 있는 3.6%에서 1%가 올라가면서 4.6%포인트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트렌드가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의 트렌드냐면 서비스 부분의 지출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지난 2년 동안은 사람들이 물건의 돈을 많이 썼었죠.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요. 그러다가 2022년 들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도 하고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극장도 가고 이러면서 이제 서비스 부분의 돈을 많이 쓰기 시작했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이 GDP를 성장시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변경되는 데이터, 원래 나왔던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정하고 있잖아요. 이 수정된 데이터, 거기에다가 새롭게 들어오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추세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다는 거죠. 자, 특히 뱅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요. 뱅커브 아메리카가 발행하는 많은 크레딧 카드와 데빗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쉽게 경제 상황을 진단하기가 그런 용이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발행하고 있는 데비 카드랑 크레딧 카드의 사용 내역을 분석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가정했던 것보다 모멘텀, 힘이 좋지가 않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안 쓴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뱅커브 아메리카에서 예상을 한 점프, 그러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0%포인트 정도 내년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연준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하죠. 자, 연준이 6월에 예측치를 발표한 게 있었는데요. 자, 연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기대하고 있다. 언인플로이먼트가, 즉 실업률이 4.1%까지 올라갈 건데요. 2024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한 2년 정도 지나야 4.1%까지 올라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뱅커브 아메리카는 지금 4.6%까지 내년에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1년 만에, 2023년에 4.6%를 찍을 것이다. 따라서 연준에 비해서 훨씬 더 경기가 둔화가 빨리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뱅커브 아메리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퍼지티브 사이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합니다. 뱅커브 아메리카가 이야기하기를요. 마일드한 리세션, 즉 경미한 리세션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좀 흡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뱅커브 아메리카가 보기에는 지금 공급망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리세션이 잠깐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중순 정도가 되면요. 굉장히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준이 어떻게 할까요?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데다가 인플레이션까지 죽는다면, 결국 이들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이 인트레스 레이, 금리를 깎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제 부양책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한 내년 중순 정도가 되면 굉장히 좋은 시기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을까, 뱅커브 아메리카의 전망에 따르면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초반에 제가 구글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 메가테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았는데, 구글만 2%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글의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요. 화요일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떨어진 이유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용을 한 1% 정도 줄였다. 그래서 한 2,000명 가까운 직원을 해고를 했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4% 이상 급락을 했었죠, 화요일날. 그런데 지금 수요일날이요, 알파벳이 비슷한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아, 알파벳도 결국 경제 침체에서 자유로울 수 없구나. 이러한 의견을 지금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알파벳, 구글의 모 회사죠. 자, 알파벳이 지금 슬로우화할 것이다. 따라서 고용을 잠시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자,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모든 기업들처럼 우리도 임의인하지 않다. 따라서 면역력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경기가 지금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라고 무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구글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이번에 어닝 발표했는데 별로 좋지 않겠구나. 어닝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던져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7월 12일 날 발표가 된 그런 내용인데요. 구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이어링을 지금 올해 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다 확보를 해놨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6개월 동안은 조금은 천천히 사람을 뽑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지는 않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한 이야기를 더 했는데요. 조금 더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을 좀 뽑냐면 지금 필요한 부분은 엔지니어링, 그리고 테크니컬, 그리고 크리티컬 놀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이렇게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소프트 엔지니어라든지 테크니션이라든지 이런 분야만 지금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부모 입장에서는요. 저도 그렇지만 이 엔지니어링 쪽, 소프트 엔지니어, 테크니션 이쪽에 아이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시대가 밝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드린 것처럼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주가가 어제 17.45%나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주가가 빠진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의 이유에 관련된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다. 그래서 15% 이상, 17% 이상 빠졌죠. 자,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유니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이 뭐냐면 아이온소스라는 기업을 인수하겠다. 그래서 인수합병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이요. 4.4밀리언이라고 써 있죠. 자, 이게 너무나 좀 비싼 가격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요. 이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을 100%를 주고 사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너무나 좀 비싸게 아이온소스를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그 생각을 주주들이 하게 됐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어제 주식이 17% 이상 폭락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풀 이어 레비뉴 아웃룩. 즉, 지금 전망치를 수정을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레비뉴가 좀 시원치 않을 것이다. 전망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 좀 그 전망 가이던스를 이번에 하향 조정하면서 두 번째 악자가 겹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이 가격 부분은요. 맞습니다.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2밀리언이 조금 넘었던 기업을 4.4나 주고 사온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주주 입장에서는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아이온소스라는 기업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상장할 때 상장가가 얼마였냐면 10빌리언이었거든요. 따라서 원래 가격은 한 10빌리언 정도 되던 그 기업을 지금 4.4빌리언에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좀 디스카운트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싸게 가격을 지불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조금만 살펴본다면 괜찮은 가격에 인수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어쨌든 조금 더 읽어봐야겠죠. 자, 이번에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인수합병의 계약에 따르면 유니티의 주주들은요. 두 기업이 합쳐지게 될 때 이 기업 주식의 73.5%를 가져가게 되고요. 아이온소스의 주주들은 26.5%를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유니티의 주주들은 굉장히 좀 실망을 했죠. 그래서 There is no love니까 지금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딜이었다라고 나와 있죠. 반면에 아이온소스의 주주들은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나 이 딜에 대해서 즐거운 반응을 보인 것이 아이온소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50% 가까이 껑충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비싼 가격을 주고 지금 유니티가 사오기 때문에 주주들이 신이 난 거죠. 아이온소스가 어떤 기업인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dvertising Technology 기업입니다. EdTech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게임 기업들이요. 이 게임을 통해서 광고를 붙여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도와주는 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이온소스가 어떤 기업인지 알기 위해서 제가 잠깐 들어가 보면요. 여기 퀀트레이팅이 굉장히 지금 나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멘텀이 지금 최악이거든요. 주가가 1년 동안 68%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YTD로도 58% 넘게 추락을 했기 때문에 모멘텀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 나와 있죠.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모멘텀 그리고 리비전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좋지 않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문가들은 4.57이라는 좋은 점수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도 4.66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테크 기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면요. 밸류에이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PER로 봤을 때 38배 정도가 되고요. 아직은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PER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좀 봐줄 수가 있겠죠. 대신 이 PS레이셔를 보시면 지난 1년간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3배 정도만 주면 살 수 있는 시가총객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부분 괜찮죠. 그리고 PB레이셔, 즉 지금 현재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2배 정도밖에 되지 않다. 따라서 굉장히 저렴한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성장세가 괜찮거든요. 지난 1년 동안 매출은 6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괜찮은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그로스 프로핀 마진이 82.49%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수익구조가 굉장히 좋죠. 매출의 82.49%를 총 이익으로 남겨놨다. 그리고 네딩컨 마진도 10%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지금 성장 주식 치고는 적자 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네딩컨 마진이 10%를 넘어간다.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 마진도 28%나 되고요. ROE가 8%,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그런 성장 주식을 이번에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가져간다.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게임을 만드는 엔진이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 엔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광고를 붙일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테크 기업이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딜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뉴스가 더 있었죠. 이렇게 임수합병 소식만 나왔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더불어서 매출의 전망을 지금 하향 조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일이 원래 발표했던 것은 1.35에서 1.42 정도의 매출을 올해 한 해 동안 만들어낼 것이라고 지난번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어닝 실적 발표할 때 이렇게 전망치를 가이던스를 발표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하향 조정해서요. 1.3에서 1.35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줄여서 이번에 가이던스를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좀 비싸게 다른 인수권을 가져와서 기분이 나쁜데 이렇게 가이던스까지 떨어지니까 팔고 나간 사람이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니티는요. 또 한 가지를 발표했는데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이번에 바이백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바이백이 자사주 매입이잖아요. 자사주 매입을 2.5빌리언 정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자사주 매입을 하는 시기가 여기에 명시가 돼 있는데 아이온 소스의 딜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번 인수합병이 정리가 되고 나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식의 가격을 좀 올려보겠다. 이렇게 지금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 목요일 보내드린 오늘의 비극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오미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막 영상에 등장하는 분은요. 와튼스쿨의 경제학 교수님 제레미 시가리인데요.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이미 피크를 찍고 이제는 계속 떨어질 일만 남았다. 따라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논리가 깔려 있는지 이분의 말씀을 경청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방송이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8시에도 두 번째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방송은 사실 어저께 보내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방송이 하루 결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루 늦게 보내드리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이 투자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이라고 자부를 하거든요. 오늘 저녁 8시 방송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요. 다 내일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넉넉히 의사red, 그러나, that the housing the way this the government does the housing inflation is so lagged we already had 20 percent increases in prices and rents it's only recorded as six and seven and eight and it's going to get in there over the next 12 months and it is a very big fraction so the printed numbers are going to remain bad even though the actual numbers are going to be getting much better uh so i mean i i just i mean i i presume that powell knows this if he just looks at the printed numbers it's it's still going to be it's going to go down i mean this could be the peak print i mean look what's happened that was when oil was over uh gasoline was over five dollars a gallon it's come way down so you know the energy part will be much lower when we get the the july print but uh really um i i think most of our inflation is behind us i think yes they'll do 75 and they have to turn around because the economy is really slowing um i said we're in a recession and uh by the way i i you know i've commented the fact that we've slammed down the monetary breaks the money supply deposits and banks to absolutely flatten it out and i have not seen that in any of the statistics that i've been following for the last 50 years i mean it is so dramatic in terms of the loss uh the slowdown in liquidity and that's very good for forward looking but it also means that you got to be very very careful about what that means for the economy okay so what then does that mean for stocks am i supposed to because i if i agree with you and jim and tombly and others am i supposed to buy stocks today because this is it this is it yeah i mean i i think you look at i mean they've reacted pretty well i mean look what happened in the bond market first knee-jerk reaction oh yields are going to go way up and then i say oh my goodness is the fed going to get too tight and then all of a sudden you got the yields that are you know almost below where they were before this bad print i mean i think you have december 23 funds actually lower than they were before this bad print so the market itself is saying oh my are we going to be worried the fed is really going to tighten too much with the market will bottom and rally maybe in the july he does 75 and says listen we think we've made a lot of forward progress the prince will still slow show high inflation but we feel we've done most of the tightening wow i want to i want to be long on that day okay uh it may not be july but i want to be long on that day